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더러운 도장면을 세정을 한 뒤에 묻었던 오염물을 털어내고 도장면을 다시 세정을 해야 도장면의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셀프세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워시보드와 거름망 그립카드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립카드 제품은 6가지 컬러로 나오구요 가격은 개당 9,900원 그리고 체결해서 사용하는 워시보드는 두가지 컬러로 개당 11,900원의 세트 가격은 21,800원입니다 그립카드 제품은 분리를 하게 되면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구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 45도 각도의 워시보드를 체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이 조금 더 얇다 보니까 벨크로라든지 과한 충격을 가하게 되면 잘 부러지는 단점이 있구요 버킷 크기에 따라서 고정력이 좀 떨어져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픽스 가드란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체결하고 사용하면 움직이질 않지만 사용하는데 분실 위험이 있는 단점이 있어서 벨크로만 그냥 꽂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케미컬 가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미트 슬라이드라는 제품입니다 그립카드와 워시보드를 두가지 기능을 하나로 만든 제품이구요 개당 1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이구요 대각선으로 버킷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 버킷 사이즈에 따라서 호환성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제품이라 자신의 버킷에 맞는지 체크하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구요 보관과 이동할 때 이렇게 버킷 안에 넣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 가량 공간을 좀 더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립카드사 제품보다는 조금 더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돼서 부러지지 않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디테일 카드사의 더트락 제품인데요 항공기 프로필러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트락 가장자리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럽 월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스크럽 펌프라는 제품이 위아래 펌프를 누르면서 이 패드에 오염물을 제거하는 펌프도 있지만 저는 구매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360도 스크럽 월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더트락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다른 제품보다 3배 정도 이상 비싼 가격이 제일 큰 단점인 디테일 카드사의 더트락과 스크럽 월 제품입니다 더트락 아래쪽 부분에 고무패킹이 있어서 다양한 버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럽 월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 그리고 수납하는 데 좀 더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장점이라 그러면은 유연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서 부드럽게 반응을 해서 부러지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360도로 체결을 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든지 오시 패드를 문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트 트랩 이란 제품이 있는데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제품 아래쪽에 깔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투명 버킷에 넣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트 슬라이드 제일 단점 이렇게 단독 사용 시 유격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립 가드는 안정감 있게 고정만 하면은 괜찮은 제품이니만 사용하고 뺄 때 오시보드만 빠진다거나 같이 함께 탈거가 되지 않아서 케이블 타이 같이 고정을 시켜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로벌 제품은 20L 정도 되는 버킷에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17L, 16L 제품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염물이 움직이고 부유가 되지 않는지 보여 드리기가 어려워서 낙엽을 버킷에 담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크로벌에서 사용했을 때는 겨트랑 밑에서는 오염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올라오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립 가드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 버트락보다는 좀 더 많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서 워시보드에 세척하는 기능은 좋지만 그립 가드에서 오염물이 다시 역류하는 현상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트 트랙과 같이 사용했을 때 좀 더 나은 기능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트 슬라이드와 더트 트랙을 사용했을 때 안정적인 미트질을 좀 할 수가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유객이 여러 번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반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립 가드와 비슷하게 오염물이 아래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더트 락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워시 패드를 세척하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 제품 다 비슷했던 것 같고 가격과 취향대로만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새 제품은 동시에 세척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품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